다음 주에 만나요! 내빌 시간 얼마나 떴? 내빌 시간 수고하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까 그냥 서 있을 때는 더 죽을 것 같았는데 달리니까 괜찮다. 아 방귀 뀌지 말라고. 네. 가자 가자. 아니 1차선이 천천히 가고 2차선이 더 빨라. 찍어줄게. 오른쪽으로 가봐. 이거 얼마짜리 마이크예요? 300. 300이요? 날씨 너무 좋다. 진짜 미쳤다. 바람을 거스르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와. 와. 이 커브 너무 빨라요. 진짜. 뭐야. 내 커브는 느린데. 앞에 스크린이 없어서 그런가? 이게 화면이 엄청 흔들리잖아요. 여러분. 근데 진짜 날아가는 게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도 영상으로 보니까 엄청 흔들리더라고요. 이게 오히려 흔들리니까 카메라가 고장이 절대 안 나요. 딱 붙어서 이 진동을 다 흡수해버리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. 찰랑찰랑 거리니까 완충재경 때문에 카메라가 고장이 안 나는 것 같아. 이야. 내려가자. 이렇게 분단 요한성당 경유에서 오시면 국도가 이렇게 뻥 뚫려있거든요. 이게 뚫린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여기 이국도로 오시면 도로가 많이 안 좋을 거예요. 여러분. 서울에서 내려오시거나 주변에 저랑 비슷한 루트로 오시면 꼭 서현동을 경유해서 오시면 라이딩이 좋을 거예요. 우와. 오토바이 완전 많다. 우와. 싸이카 아니야 거의? 어렵다. GS. 와. 1250 타고 싶다. 1250 타고 싶다고? 에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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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진짜 바람 가르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다. 너도 솔직히 랩플릭터 타고 싶잖아. 저분은 왜 오른쪽 다리 내리고 타? 응. 다리 아픈가? 우와. 우와. 어? 저건 뭐야? GS. GSX? 잠깐 봤는데 오토바이 수십 대가 지나갔네. 와. 바이크 소리가 엄청나. 오늘 모든 바이크가 다 나왔나 봐요. 와. 이거 뭐야. 이거 거의 그냥 구멍인데 구멍? 야호. 방지 타고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들고 이렇게 넘어야지 허리에 무리가 안 가요. 앞으로 수백 수천 개의 방지 타고 넘을 건데 여러분. 관리하셔야 됩니다. 오늘부터.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타는 게 솔직히 허리 충격보다는 스트레칭 겸 앉아만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살짝 이렇게 들었다가 들었다가.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여러분? 아아! 이런 건 진짜 해야 돼요. 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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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방지 타고 왜 이렇게 많아? 아우. 타이어를 좀 갈아야겠어요. 지금 차가 뒤에 안 대도 안 오니까 이게 새 타이어랑 코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뺏겨야 돼. 화이트까지 들어가.. 그만еком 테니 내가 지키랑 Expandard 내가 돌려줘 놀게 analyt cham해에요. 네? 됐어 이친 셋 여니 심해 어디 앓 한번 물어봐도BLE 아 왜 이리 힘드나 이게 다 경수 때문에 그래 왜? 경수가 느려서 틀어나보자 아니 나 오늘 더 빠른데? 빠르면 안 힘들어? 와 사진 찍게 아 소리가 나는 거구나 저도 이거 했거든요 어 이거 왜 이렇게 팬티가? 어머 왜 왜 팬티였어? 아니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수원 타세요? 네 뽑은 지 얼마 안 되셨네? 천상택 탔어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입문했거든요 아 정말요? 어때요? 잘 너무 좋아요? 딱 새 거네요 맞아 새 거 티가 난다 근데 단종되지 않았나요? 이제 단종해요 저는 이제 기본 RS고 이제 파이널 에디션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하고 단종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나와 밖에 앉아야 되겠다 밖에 앉을까? 오늘 빵이 없네? 빵 이게 전부예요? 네 다 나왔어요 아 진짜요? 아니 뭐 감자튀김 하나 나눠 먹던지 아 세 잔 세 잔에다가요? 찍히고 있나요? 중간에 좀 꺾어놨습니다 네 근데 이 공은 왜 팔이 잘려있죠? 누가 먹었나 봐요 그 이제 100kg 넘었냐? 이제 100kg 됐다 아까 70 몇 킬로 해봐 나도 안 돼 졸망졸망 똘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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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망졸망 똘망 똘망 안돼네 그게 아까 똥망똥망으로 되네 올망졸망 똘망 똘망 올말 종말 종말이래 안돼네 이게 안된다 올망졸망 똘망 똘망 이거 한만은 돼 어 한만은 돼 올망졸망 똘망 똘망 올망졸망 똘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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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안되지? 상위 0.001%만 된대 아라멘서 이거 면접 중 하나였어. 울망, 졸망, 똘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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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망, 졸망, 똘망, 똘망 그치 그걸 이제 속도로 영향으로. 아 이제 빠르지 봐. 괜히 나 늘렸어. 이상한 빠른 거 아니야? 괜히 늘렸어. 빨리 해봐. 울망, 졸망, 똘망, 똘망, 올망, 졸망, 똘망, 똘망. 사진을 찍고 갑시다. 오 딱 여기야. 여기야? 어. 오빠 그 헬멧숏 다시 한 번 해줘. 와 진짜 오빠 완전 멋있어 야 오빠 진짜 멋있어 내 인생이라고요 와 너걸이 미쳤어 진짜 너걸 너무 예쁜데 이야 경관이다 경관이야 이야 이 바이크 뭐야 이 바이크 진짜 예쁜데 와 진짜 예뻐 미쳤어 누굴 거예요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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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관할 게 없네 난 이제 꿈을 잃었어 저 처음 바이크 탈 때부터 드림바이크가 이거였거든요 그냥 이게 너무 이뻤어 드림 아 거기서도 올라갈 게 없다고 응 난 꿈이 왜 안타야지 갑시다 갑시다 와 너울 너무 예뻐 와 미쳤다 오 미니 비행기도 지나가 안녕 우리 보이겠지 와 너무 예쁜데 지금 야 내가 뒤에서 보는데 지금 도로에 있는 딱 바이크까지 완벽해 오빠 지금 근래 들어서 뒷모습 제일 잘생겼어 나도 알아 짜증나네 아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고마워 번도 아 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